네, 이 시간에는 3.js로 무엇인가를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의 모양이라고 하는 지오메트리 형상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샘플 코드들은 그 github.com의 runcg 밑에 3.js.git에 들어가시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github의 웹 기능 github page라고 하는 기능인데 그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거기에서 실행시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3.js에 대한 문서는 3.js.org의 닥스의 인덱스.html에 들어가면 거기에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소드들,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는 당연히 하실 줄 아시겠지만 HTML과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싱그레프에서 보면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지오메트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오메트리는 머티리얼하고 합쳐져 가지고 메쉬를 만들죠. 지오메트리 를 구성하는 방법은 이 싱그레프에 보면 버텍스와 면을 구성해서 지오메트리 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지오메트리 프리미티브를 불러서 사용할 건데 그것들도 결국 버텍스 꼭지점과 면을 구성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3.js 에서 지오메트리 를 어떻게 만드느냐 지오메트리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만들어져 있는 지오메트리 를 불러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로테이팅 박스였죠. 그래서 박스 지오메트리 캡슐, 서클, 콘, 실린더 저도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도디캐, 히드론 도디캐이드론 엣지, 익스트루드 아이코사 히드론 그 다음에 레이 때 이거는 이제 선반으로 깎은 것처럼 하는 거죠. 옥타 히드론, 플레인 뭐 폴리히드론, 링 쉐입, 구 그 다음에 텔트라이드론 토러스 토러스 나트 그 다음에 튜브 와이어프레임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박스 지오메트리 이런 식으로 불러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인지오메트리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 제가 문서를 보여드릴 텐데 웹페이지에 도큐먼트 사이트 들어가면 인지오메트리 타픽에 들어 있고요. 이것들이 결국은 만든 건 뭐냐면 버퍼를 만들어요. 버퍼 지오메트리 만들어서 거기에 버텍스 하고 페이스를 구성하는 버퍼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는 박스도 아니고 서클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버퍼 지오메트리에다 버텍스 좌표를 이렇게 구성해서 구성해서 어레이에다 집어넣어 놓고요. 그 버퍼를 나 이 버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지오메트로 쓸 거예요. 라고 버퍼 지오메트리 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면 그 모양을 그려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버퍼 지오메트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튜토리얼로 얘기하면 03에 들어있고요. 오늘 튜토리얼 02에서는 이런 지오메트리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몇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GitHub에 가서 3.js 튜토리얼을 다운로드 받았죠. 여기 GitHub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제 페이지를 구성해 놨습니다. 이 페이지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냐면 여기 리드미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십니다. runcg run-cg.gitub.com github.io입니다. 컴이 아니고 slash 3.js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게 웹페이지처럼 바뀌어집니다. 지금 웹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튜토리얼을 직접 웹에서 그냥 실행해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배울 아더지오메트리를 보시면 아더지오메트리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GitHub에서 그 디렉토리를 zip파일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이제 Git에서 카피를 하셨거나 클론을 하셨거나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폴더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아더지오메트리입니다. 이 아더지오메트리를 제가 노트패드로 열어놨고요. 이걸 한번 더울크릭해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보니까 팔각형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럼 한번 코드를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HTML 코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그냥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로딩하는 것밖에 없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로딩하기 전에 3.js 스크립트 파일을 로딩했습니다. 그러면 코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봤더니 달라진 게 뭔가와 봤더니 아 여기 보니까 예전에는 박스지오메트리였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 다 코멘트가 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실린더지오메트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그러니까 실린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오메트리에 대한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걸 다시 코멘트를 지우고 이렇게 하면 박스지오메트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일을 릴로드 해보면 박스지오메트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박스지오메트리 나 실린더지오메트리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3.js에 가세요. 3.js 가서 일단 3.js에 가서 가보시면 이게 도큐먼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도큐먼테이션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어디냐면 지오메트리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ABCDEF 지오메트리 여기 있죠. 지오메트리 중에는 박스지오메트리 캡슐지오메트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를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박스지오메트리 썼어요. 썼어요. 박스지오메트리 가봤더니 박스지오메트리 안에 여러 가지 패러메트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을 키울 수도 있고요. 높이를 키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깊이를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패러메트리 어디 들어가나 봤더니 박스지오메트리 안에 박스지오메트리 안에 우리는 그냥 가루를 열고 닫고 있는데 이 안에 파라메트를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 width, height, depth, segment 이런 게 패러메트리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실린더지오메트로 다시 가볼게요. 실린더지오메트리 봤더니 아 이게 팔각형지오메트리가 아니라 실린더지오메트리구나. 그러면 실린더는 윗면이 똑같고 이게 지금 실린더면 그렇죠? 이게 팔각형이면 안 되지 좀 더 많아야지 8인 걸 찾아봤더니 여기 있네요. 세그먼트 개수를 늘리면 이렇게 원처럼 늘어나겠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라메트 순서일 겁니다. 5, 5, 10, 41 그 다음에 height segment는 이렇게 하니까 이쪽 방향의 segment 개수를 늘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많이 늘렸고 줄이고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다가 우리 실린더지오메트리에다가 여기 있는 try 해본 거를 한번 try 해볼게요. 2, 2, 4, 16 그렇고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이거였죠? reload 해볼게요. 아, 아 죄송합니다. 박스지오메트리죠? 박스지오메트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실린더지오메트리에 바꿨습니다. 저장했습니다. reload 해볼게요. 그랬더니 실린더가 커졌고 이 각이 좀 개수가 늘어난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 크기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구나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아, 이게 지금 보기가 좀 불편해요. 그렇죠? 불편하죠? 그러면 이거를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일단 여러분들 어떤 지오메트리 작업을 할 때 지오메트리 작업을 할 때 이게 이렇게 면으로 그려진 것보다 이렇게 그 엣지를 선으로 그리는 게 굉장히 보기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다 제가 안 했는데 생략을 했는데요. 와이어박스.html이 01A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01 로테이트박스의 예를 들면 약간 변형된 지오메트리인데요. 변형된 튜토리얼인데요. 이걸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어떻게 되었냐면 딱 하나가 바뀌었는데 여기 그 지금 음 머티리얼을 머티리얼을 이렇게 놓고 큐브와이어라고 하는 3.라인 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큐브닷 큐브 언더바 와이어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씬에다 집어넣습니다. 똑같이 똑같이요. 우리 지오메트리에서 지오메트리에서 3.mesh 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3. 여기다가 라인 이렇게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무엇이 되냐면 라인 드로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로 되어 볼게요. 네. 이렇게 라인 드로잉을 하게 됩니다. 아하 3.라인을 집어넣으면 면으로 렌더링 하는 게 아니라 라인으로 그린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 뭐 티로에서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박스 지오메트리 봤더니 아 이건 박스 캡슐은 뭘까 캡슐 지오메트리 아하 이렇게 생긴구나 위 아래가 동그란 지오메트리 서클 지오메트리 는 원 입니다. 원이구요. 그 다음에 콘지오메트리 는 원뿔 이죠. 원뿔 그래서 개수를 늘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실린더 는 네 실린더 구요. 그 다음에 도 다 디 캐드론 이거는 뭔가 아 오각형 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돼 있네요. 엣지 는 선으로 그리는 이렇게 구성하는 엣지 지오메트리 입니다. 익스트루드 지오메트리 는 뭐냐면 어떤 물체를 만들고 걔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어떤 글자를 쓰고 이렇게 3차원 키우는 것을 익스트루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소 아이소 아이코사 헤드론 아이코사 헤드론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레이 지오메트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을 구성하면 이걸 로테이트 시켜서 만든 물체 같은 거죠. 만들 수 있고요. 옥타 헤드론 이거는 이제 팔면첨인데 삼각형으로 된 팔면첨이고요. 플레이제어메트리 는 평면 하나입니다. 면 하나. 그리고 폴리헤드론 지오메트리 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면을 구성해 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링 어떤 쉐이브를 제가 그리고 그 쉐이브를 안쪽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드는 테슬레이션 해서 만든 지오메트리 고요. 스피어 는 당연히 구 겠죠. 그 다음에 테트라이드론 는 사면첨일 것이고요. 토러스 지오메트리 는 도넛 습니다. 도넛 지오메트리 그리고 토러스 나트 지오메트리 는 이게 수학적으로 는 꼬여지는 건데 나트 갯수에 따라서 꼬여지는 게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하게 꼬입니다. 반지름 튜브를 가늠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꼬인 도넛 나트 도넛 을 만들 수 있고요. 튜브 지오메트리 는 이렇게 되고요. 지나가는 경로를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지나가는 구가 이렇게 큰 구가 지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지오메트리 에 약간 여기에 중첩이 발생합니다. 중첩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계산된 게 아니라는 것을 속을 들여다보면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소개가 약간 튀어나오고 이상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완전하진 않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와이어 프레임 지오메리 지오메트리 와이어 프레임 으로 그리는 겁니다. 와이어 프레임 아까 뚜잇점 라인 처럼 선으로 만 구성되는 지오메트리 구성할 때 와이어 프레임 지오메트리 사용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어떤 버퍼에다가 버텍스 하고 이런 것을 구성해서 지오메트리 만드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